G7 W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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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앞에만 있는 줄 알았죠. 예 뒤에도 있습니다. 배도 오고 있어요. 계속 오고 있어요. 앞에 줄 서는 거 보이십니까. 지금 차량을 트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또 비웠어요. 여기에 이제 차량 총재 됐습니다. 모든 차선이 지금 시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지금 화면만으로도 못 느끼는 현장 분위기를 서초역 7번 출구 직접 오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정표는 못 들어옵니다. 정표는 취재가 안 돼요. 조심히 걱정하시는 마음에 천천히 싸워라. 모든 언론들이 오늘 촛불집회를 맞불집회와 함께 취급을 해줬는데 보다시피 맞불집회라는 건 페류나 김상진이 한 2, 3명명도 왔는데 오늘 언론들한테 제가 유감인 건 오늘 대규모 촛불집회 기사를 내면서 꼭 YTN부터 시작해서 그 맞불집회 저 김상진 페류나가 하는 저 집회를 같이 비교했다.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불쾌해요. 우리가 이걸 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우리 집회를 모욕하는 그런 보도였다.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. 요즘 언론들이 조국 장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.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200명과 오늘 20만명과의 집회를 같이 취급해줬다. 다시 한번 언론들한테 각성을 촉구합니다. 언론이 잘해야 돼요.